지역민방 공동 취재로 마련한 네트워크 코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휴가비도 걱정이고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이곳은 어떨까요? 절벽 폭포와 함께하는 비경 속 피소로 지역민방 공동 취재단 CJB 장원석 기자가 안내합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금수산에 우뚝 솟은 기암 절벽 위에는 세 곳에 선녀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바윗물은 선녀 옷자락 바위로 흘러들어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로 용이 승천했다는 용담 폭포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폭포수가 용의 모습을 닮아 용담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금수산의 주봉인 망덕봉을 돌아 미인봉으로 향하는 길에는 진한 소향이 가득한 울창한 숲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드락길의 끝에는 신라의 천년고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기암괴석에 지팡이를 던져 세웠다는 법주사의 말사 정방사입니다. 수백리가 떨어진 산봉오리들은 하늘과 맞닿아 바다의 수평선을 만들어냅니다. 좁은 바윗길을 타고 넘은 탐방객들은 대자연의 신비에 탄성을 자아냅니다. 아름다워요. 경치가 너무 좋고, 또 특히나 지장전에 가니까 다른 어떤 느낌을 받았고요. 너무 황홀했습니다. 땀과 노력을 다해야 마주할 수 있는 대자연의 비경이 불볕 더위 속 피서와 마음속 힐링을 가져다줍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고맙습니다.